그분에 모실 가수는요 아마도 2022년도에 굉장히 바쁘게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알차게 활동하셨죠? 앵콜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도희씨가 앵콜곡 불러드립니다 똑딱 인생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그 나와라와라 뚝딱 그 나와라와라 뚝딱 나의 소원 들어주세요 어땐 소원은 아니에요 모두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힘든 세상 잊지마 인생 뭐 열고 있나요 그냥 소리쳐봐요 우리의 남은 인생 바람 불어 불어라 날려버려라 힘들고 싶은 세월을 다시 풀어 풀어라 웃음만 가득 그 바람을 씹고 그 나와라와라 뚝딱 응 나와라와라 뚝딱 나의 웃음 찾아주세요 수원은 그것뿐이에요 날려버려버려라 힘들고 싶은 세월을 다시 풀어 풀어라 웃음만 가득 그 바람을 씹고 바람 불어 풀어라 날려버려라 힘들고 싶은 세월을 다시 풀어 풀어라 웃음만 가득 그 바람을 씹고 응 나와라와라 뚝딱 응 나와라와라 뚝딱 응 나와라 사랑하우 사랑하고ged 나와라 자와라 나와라 넌